턴 락킹 언박싱을 부탁해야 돼요! 자, 이제 저희가 30개의 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그중에 진짜 선물이 들어있는 박스가 총 5개입니다. 우리 락키 씨가 턴을 돌 때만 다른 멤버들이 이 박스들을 뜯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그리고 딱 3번의 기회만 드리거든요, 락키 씨에게. 자, 스피드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락키 씨의 턴이 중요한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 턴을 돌다가 중간에 락키 씨가 턴을 멈추면 여러분들 손이 멈추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광희 씨가 좀 매섭게. 따끔하게 잡아내겠습니다. 락키 씨 준비해주시고 멤버들 다 준비해주세요. 가자! 자, 갑니다. 비용 없는데? 준비! 다 박스야, 다 선물이야. 락키 파이팅! 빨리 탔어! 락키 한 번, 두 바퀴. 하나, 둘, 셋, 넷. 어, 안 멈춰. 와, 나간다. 어우, 좋아. 락키야. 야, 우리 선물 다 뺏겨! 성공이야? 성공 아니야? 성공 아니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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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이거 뭐야? 이거 싫어해요? 자, 다시 한 번. 이거 클릭 들어오니스, 클릭! 사실 이거는 중간에 아래다, 중간에. 아래다, 아래다. 빨리, 빨리. 오케이. 자, 락키 두 번 나갔어요. 야, 이런 거 다 본 거 아니야? 뭐야? 자, 잘한다, 잘한다. 자, 선물이 뭐가 들어온지. 어, 락키 잘한다. 이거, 이거, 이거. 락키만 혼자 둘 중이야. 락키만 혼자 둘 중이야. 네? 두 발이 닿기 때문에 두 발이 닿았어요. 아,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자, 바로. 야, 이걸만 싸웠어. 다 끝냈는데 이러다가? 야, 여기는. 저쪽은 예수고, 여기에서 한테 판이야. 자, 락키. 자, 락키. 끝, 끝. 야, 어지러울 것 같아요. 락키야, 끝. 락키야, 끝. 락키야, 끝.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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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락키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선물을 제외한 분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선물 한번 볼까요? 네. 하나하나 아껴서. 진짜 선물 같은 선물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청심 원액. 청심 원액. 네. 긴장했을 때 먹으라고 하는. 청심 원액. 그리고.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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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가사 틀리지 말라고. 이거랑. 저는 이제 이걸 뭐라 그러지? 그립톡. 그립톡. 네. 이제 주세요 선배님이랑 광희 선배님. 네. 깜짝 놀랐어요. 아세요? 네. 이거 거의 품절 대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엔디는? 저는 문화 상품권. 아, 좋겠다. 2만, 3만 원. 네. 네. 은우 씨도? 저도. 이거 얼마예요? 문화 상품권 또. 5만 원? 5만 원. 같이 은화생활 하라고. 자, 여러분. 여기 사인도 받아가세요. 어. 여기 사인도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스트로 걷는. 엄청 많네요. 나. 그게 평탄하고 아름다운, 제가 깠는데. 여기 바닥에 붙어야지 없어. 여기 바닥에 붙어야지 없어.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이게 빨개 떨어져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빨개 떨어져서 내가 죽은 거죠? 다 버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